아깐 전화도 안받고 삐칠 뻔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화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지금 당신 얼굴이 어떤지 알아요? 얼굴 전체에 진한 글씨로 걱정 이렇게 쓰여있는 것 같아요 피 안 내려고 해도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뭐가 불안한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세세하게 전부 다요 물론 나도 지금 상황을 확신할 수 없고 걱정도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건 나 혼자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런 일에 당신을 휘말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나 혼자 견뎌내면 되는데 어쩌다가 당신을 옆에 둔 건지 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걸요 항상 웃는 얼굴 그대로 지켜주고 싶다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나를 좋아해줄 수 있는 건지 서로 즐겁게 웃으며 가끔 토라지거나 싸우기도 하는 그런 연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어려운 연애가 아니라요 가끔 사소한 걱정을 털어놓으며 우울한 얼굴을 하면서도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었다고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웃는 일이요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도 달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생기는 일이요 난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비극은 나를 마지막으로 끝나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조금 아주 조금 그런 거 꿈꿔봐도 되는 걸까요?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너무 김치국이죠 하지만 지금은 세란이를 데려오는 게 먼저예요 원래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새로운 가정을 무사히 꾸릴 용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전화로 그만할래요 이젠 전화 끊고 나한테 와요 직접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까